자 요도원의 주식이야기 여의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주는요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너무나 급변하는 변동성을 겪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혹은 가슴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따로 우리가 좀 놀면서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깜빡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좀 상기시키고자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버핏은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헤드라인 정말 많이 보셨죠.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쿠셜서웨이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더욱더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작년 연말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지 여기에 대해서 경기침체 혹은 왜 워런 버핏 버쿠셜서웨이가 주식 비중을 줄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불안감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때마침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자 거봐 그때 버핏이 주식 비중 줄인다라는 것은 어떤 시그널이었어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과연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 보여주시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물론 그때도 메르스 때 이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례적인 하락이야 라고 했지만 그때 시장은 V자와 U자 그 사이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사이드카 서킷프레이커 발동이 되면서 너무나도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차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거뒀고요. 사실 그때는 저점에서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워낙에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만 샀다 하면 모두 다 수익 보는 장세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변동성은 그때와 같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와르르 한꺼번에 깨졌을 때는 언젠가는 저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건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금낙살에는 장기적으로는 수익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요. 침체가 없이 아직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향후 연말 혹은 내년 중반쯤에 약한 경기 침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꺾이는 경착륙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없이 25% 고점 대비 하락을 했었던 3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차이나 쇼 그때가 있었고요.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대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난리였죠. 그리고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아 이때 샀어야 했었구나. 이때 우리가 모았어야 했었구나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어제였죠. 4년 2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활약했었던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인 조선, 전력서비, 화장품,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앤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이탈된 거다라고 하면서 비호자의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엔화 약세에 배팅했었던 계약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보면은 향후에 또 추가적인 엔화의 상승을 다들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가운데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고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파란 색깔을 보면요. 현금 및 현금 등가 물의 추이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크셔 회의에서 현금 관련해서 2분기에 보니까 1분기에 1,890억 달러였는데 2분기에는 2,796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체 현금 관련한 비중이 25%대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중에서 애플 주식 판 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애플 주식 절반 가량을 정리했다. 40% 넘는 비중에서 절반 가량을 정리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애플? 그러면 경기에 대한 뭔가 침체를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다른 분석에서 보면은 애플의 지금 P&R 수준이 30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고평가된 종목을 조금 덜어내는 거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패닉셀링이 나온 시장 물론 이번 패닉셀링에서 과연 버크셔 회의가 줍줍 그러니까 저감에서 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향후에 또 공시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2008년에 있었던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버핏이 바이 아메리칸 아이엠 이라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고문인데요. 전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영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해석 되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룹은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한 달 또는 1년 후에 더 높을지 낮을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장의 심리나 경제가 돌아서는 훨씬 전에 아마도 실질적으로 시장은 주식 시장은 더 높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예상을 해서 미리 주식을 사고 예측을 한 대로 주식을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펀더멘탈을 보고 S&P 500 내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하고 주식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점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과연 코스피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정말 많이 알았겠는데 제한적인 상승을 다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등을 하더라도 2600에서 2653 반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펀더멘탈, 지금 수출 관련한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적정 수준이 한 2600 초반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낙호까지 하고 나서 한 50% 돌림이 나왔을 때도 한 이 정도 코스피 지수가 형성이 되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초 시초가 코스피가 2645포인트 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원금을 회복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또 하고 싶어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적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향후에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들 경계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동원의 주식 이야기 오늘 시장에 대한 심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